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사학교를 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 하찮은 미생물에도 한없이 무력한 당신의 믿음을 직시하라 라는 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포의 도가니에서 혹독한 두려움에 떨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북한이 행위의 수사일을 발표하겠다고 겁을 주어서도 아니고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해서도 아닙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대자연의 재해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하찮은 미생물 때문이죠 바이러스는 미생물 중에서도 가장 작은 놈입니다 그런데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는 중이죠 사망률은 다른 질병에 비해 낮지만 전염성이 놀랍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른들의 불길이 번지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원래 전염병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징벌수단이에요 고약 시대에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저승사자라도 찾아온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나 현대의 의학이 발달하면서 거의 질병들의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은 전염병의 두려움을 떨쳐버렸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신생 전염병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석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겠죠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 사태가 그랬고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어서 가슴을 쓸어내리겠지만 문제는 다음에 등장할 전염병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색하게 만드는 괴물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전염시키는 능력이 코로나에 못지않으며 공포의 사망률을 지닌 괴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종말의 때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소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열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 보면 2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는 신천지교에서 전국에 무지막지하게 퍼졌죠 그래서 학교나 군대 그리고 교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집회나 예배가 축소되고 학교는 개학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신천지교회는 이 사태로 이래 회복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기성교회는 신천지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고소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턴이가 쓱 빠지는 시원함을 느끼게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집단으로 모이는 집회나 교회의 예배의식으로 시선이 옮겨졌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형교회를 위시해서 모든 교회 예배를 일시중지하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대형교회들은 앞다퉈 제2의 신천지가 될세라 교회문을 닫고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광고하였고 인터넷 영상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들은 가정예배로 대체하라고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배가 하나님이 드리는 최상의 믿음이라고 강조했던 몇몇 교회에서는 예전처럼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려 눈총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공의 적이 된 지 오래되었어요 대형교회 세습사건과 목회여들의 성추행과 행령사건들이 세간의 이목을 찌뿌리게 하더니 교인들의 범죄와 일탈사건으로 언론의 도마에 올라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교인들은 기독교를 계독이라 부르며 목사를 목사라 부르고 조롱하고 경멸했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믿는 여우와 하나님께로 불똥이 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능매를 당하며 조롱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당 예배를 인터넷 영상이나 가정예배로 대체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교회의 신앙방식의 특성상 교회에서 집단으로 감염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신천지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집자포화를 맞게 되는 딱한 상황의 직면에 있는 실정이죠 물론 교회가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솔선수범하여 공중예배를 중지하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권면은 합리적이며 지혜로운 발상에서 불어나오는 조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사랑과 진배 없이 한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되었는지 아무도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통렬하게 회개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인드로 애굽을 떠나올 때 바로가 이를 거절하자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흑암입니다 흑암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흑암이 이를 피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피해를 입지 않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흑암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명적인 사망을 가져오는 죽음의 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내교회가 하찮은 바이러스에 두려워하며 견전긍긍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돌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에 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은 미물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작금의 코로나 사태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부심을 입지 못하고 있는지 고민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상이 이러한데도 교인들은 세상사랑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호경에 사로잡힌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외면하고 관념적인 교단교리를 가르치며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희생적인 신앙행위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입만 바라보고 교회 바닥을 밟던 교인들이 바리세인처럼 종교인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두려운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사람들과 진배 없이 숨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설 때이겠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증거와 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죄다 심판대 앞에서 청청평역 같은 소리를 듣고 지옥볼에 던져지겠죠 작품의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며 당신의 신앙과 믿음의 능력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나 마스크를 사는 일은 찾아 헤매고 손 씻는 일에 정식을 쏟고 있지만 정작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경고가 무용지물인 셈일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